할렐루야 세계를 열린 성교 방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영생하기를 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께 돌린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분의 아들이 세상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3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 왕은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았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에게 치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벌레가 헤롯을 먹었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들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헤롯 왕은 자신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과 같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신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문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죽음을 앞둔 예수님 자신을 우회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scripture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교사님들은 성교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왔다면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교지를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세상에 남아있을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제자들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분의 제자들을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에 더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견으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영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영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세계 이야기를 기대가enen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때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cevai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디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이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때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주제가 영생입니다 영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생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학자들은 2005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을 120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영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영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오병의 사건을 통하여 성찬 예식에 대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할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토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토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토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토를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토를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나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으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복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문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는 죄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RIS 하나님의 이름으로 geschrieben 아멘